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정미래스쿨을 개강했습니다. 운정미래스쿨은 미래교육 제1기 프로그램으로 드론의 비행원리와 조정법 등 드론 파일럿과 과학의 원리를 담은 매직사이언스 등을 진행합니다. 운정미래스쿨의 교과목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음세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. 여러 일들이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심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파주 운정지역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.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거룩한 빛 운전교회는 5월 넷째 주에 VR 홀로그램과 인공지능, RC자율주행자동차와 1인 미디어 방송 등 2기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